올해 들어 임대차 시장에서 거래된 전월세 가구 10곳 중 6가구가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새 정부의 규제화나 기대감에도 금리 인상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며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추월하는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확정일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임대차 거래량은 총 34만 9,5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. 임대차 거래량은 전월에 비해 40.9% 늘어난 수준인데 이 가운데 전세 거래량은 14만 7,602건으로 한 달 전보다 19.2% 늘었고 월세 거래량은 62.6% 뛴 20만 1,946건으로 나타났습니다. 월세 거래량이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전세 거래량을 앞지른 상황입니다. 전국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이미 절반을 넘어선 모양새입니다. 월세 비중은 지난 4월 처음으로 50.07%를 넘어선 이후 올해 5월에는 57.77%까지 치솟았습니다. 이는 전월세 가구 10곳 중 6곳이 월세인 셈입니다.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커지면서 월세 선호도가 커진 상황 속에 시장에서는 월세 가격 또한 급등하고 있는데요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월세 가격 상승률은 0.16%로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